화면에 보시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기토입니다. 기토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울목이 절기가 바뀌어서 갑진홀로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울목에게 계속 영향을 받는 주관입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울목 편관에게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게 일반 분들은 편관에 영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속 울목 울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울목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멘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기토분들 중에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에 어떤 게 더 숨어 있냐면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집중으로 해서 모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이득이 많아지는 시기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첫 번째 날짜죠. 4월 4일 양력으로 월요일 정의일을 보겠습니다. 청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의 정제가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는 퇴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늘은 이 월요일은 기토 분들께서 가식적인 인연들과 또 대화하는 것 자체가 허공으로 흩어질 게 뻔한 아주 뻔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루어지기 힘든 말들만 실제 주고받게 됩니다. 언제 뭘 하자 혹은 내일 뭘 하자 이런 것들이 월요일에 주고받는 이야기들 거의 책임감이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 드디어 청명이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와서 무자일이 왔습니다. 현관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요. 기토 곁에 있던 인맥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인맥과 인연을 맺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과는 서로 다른 길을 각자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축길입니다. 비견이 청간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인묘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추길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여기 있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식당고지가 되고요. 물건들을 정리하고 주로 수납하는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날은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기토가 나서지 않게 나서서 하지 않게 되고 또 일부러 모르는 척 나 미처 이거 발견 못했다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게 되는 수동적인 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날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수동적인 날로 이제 네 번째 목요일 4월 7일 경인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원래 기간이 길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될 수 있어요. 일찍 중단이 될 수가 있고 또 기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기토 일간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4월 8일 신묘일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영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만한 나 과거에 왜 그랬지? 진작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묘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속으로 이 시험 꼭 걸리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잘못한 거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토원분들 좀 많이 공감을 하시는 지금 세팅창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도 기토 일간인데 계속 묘월에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수시로 그랬어요. 무조건 기토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목에너지가 좀 부담스럽고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버거운 한 달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토요일은 4월 9일인데 임진일입니다.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인 날이에요. 그리고 이 진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입고지가 되죠. 그래서 재고지가 됩니다. 많이 있어도 기토분들이 선물을 받거나 혹은 금전적인 이득이 들어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누가 위로차 어떤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식사 대접을 보낼 수도 있고 쿠폰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4월 10일 개사일이 들어왔죠. 현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초조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또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으면 이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타이밍은 놓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양보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배려를 먼저 하게 되고 이렇게 본인의 입장과 감정을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양보를 하시게 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막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힘들 것 같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질문을 메신저로 줬는데 그 사람이 빨리빨리 읽지 않고 대답을 안 해서 그 답답함 때문에 서두르시다가 사람과 영원히 이렇게 작별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주 동안의 문서를 살펴봤고요. 채팅창 한번 더 읽어보고 건너갈게요. 아 네. 기토 답답한데 다행이네요. 라고 지금 답 주셨네요. 아 다들 기토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좋은 날이 있나 싶을 정도요. 기토 입장에서 묘가 그러니까 을목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이 환경 토끼묘가 사실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토분들께는 아주 소수의 기토분들만 토끼 글자 이 묘가 반가운 걸로 작용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기토분들은 좀 피해가고 싶은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뭔가 처지고 활력이 없고 특별히 나쁜 일은 없는데 12원성으로도 토끼묘가 병지 환경이거든요.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상을 해봤을 때 병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력이 없고 또 축축하죠. 이 글자 자체도 축축하고 그래도 중간중간 활력이 되는 또 날짜들이 있으니까 또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을 해볼게요. 경금 일간입니다. 새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역시 마지막으로 아주 쥐어짜듯이 얼목환경의 정제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여기 있죠. 자 우선 아수 보수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또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계산적으로.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게 많으셨던 경금이었다면 좀 너그러웠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관에는 상당히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아 조금 손해를 덜 봐야지 좀 냉정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덜 보도록 인색해 줄 수 있는 기간이고 첫 번째 날짜로 4월 4일 월요일을 보시게 되면 정의일입니다. 우선 관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이 씻어주는 식상의 식신으로 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애써서 다 만들어놨던 일이나 결과물을 이날 양보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드디어 4월 5일 청명의 절기가 들어와서 무자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나 주문 또는 거래 이런 것들이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서 취소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매출 취소, 주문의 번복 취소됐던 걸 다시 또 살렸는데 다시 또 취소를 하더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적이 시작되면서 좀 힘 빠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색하게 된다는 흐름이 거의 맞으실 겁니다. 수요일 4월 6일도 보겠습니다. 기축일이에요. 정인이 청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묘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숙은 바로 금의 고지가 되죠. 복고가 되니까 방해랑 간섭이 상당히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흐름들이 늦어지는데 진행이 되는 순서 자체가 지체되고 지연되고 나한테 배달 올 물건이 있는데 이것도 배송 지연이 이루어지고 또 어디에 가서 뭘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대기 자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줄을 서야만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면 한술 더 떠서 이 수요일에 더 심각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통신이라든가 전산장애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길어지는 날이 이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4월 7일 경인일이에요.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 아꼈던 친구와 내가 뜻이 달라서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절연이죠. 인연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어쩌다가 나온 대화에 말꼬투리가 기분 나빠서 서로 이제 보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다였겠죠. 차단을 할 수도 있어요. SNS 상에서 그 다음 금요일 볼게요. 4월 8일 신묘일입니다. 법제가 청간으로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친구나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경금일관에게 일을 떠넘길 수 있고요. 또는 충분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금일관 분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경금일관 분들은 이 금요일에 상당히 일적인 피로도 개인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피로도가 높아지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4월 9일 임진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선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이 진이라는 환경지는 아주 반죽이 잘 된 반죽이 아주 잘 이루어진 환경이고 넓은 환경지인데 경금을 씻어주는 식상의 입고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상고지가 됩니다. 활동이 아주 왕성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손발이 이제 빨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경금 분들의 머리회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손의 능력 자체가 아주 상승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제 1월 볼게요. 4월 10일 마지막 날이죠. 개사일입니다. 개사일은 청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장생목욕관대 이렇게 사오미로 흘러가게 되면은 금의 에너지가 다시 이제 샘솟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기운은 여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 마지막 날에 경금을 피로로 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갑자기 증폭이 됩니다.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냐면서 안부 연락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동창이라던가 또는 잊고 있었던 지인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오고 본인을 찾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흐름을 살펴봤고요. 채팅창 잠깐 또 읽어보고 바로 신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역시 마찬가지로 을목에게 즉 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목적어식이 아주 뚜렷해지게 되는 시기예요.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변에 이 신금을 신금일관 분들을 질투하는 안티 적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유입이 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4일 월회를 보시게 되면 정해일인데 한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 해에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직장이나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게 되고 또 마음이 들뜨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4월 5일 청명이 들어와서 묘월이 끝나고 갑진홀로 바뀌게 되죠. 무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데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도매만 계약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해외파트 쪽으로 거래를 하게 되신다거나 일이 막혔던 신금일간분들도 활력이 생기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활력 활로가 생기는 하루고요. 이제 수요일 4월 6일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선인이 청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추기일은 환경 자체가 금이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평상시보다는 신금일간분들께서 좀 더 신중해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겁이 많아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용기가 한 차례 다운이 되겠네요. 겁이 많아지고 신중해지고 그 다음 목요일은 4월 7일 경인일인데 업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에 그래서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업무를 가르쳐줘야 될 사람 내가 뭔가를 가르쳐줘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력직원이나 신입직원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공과사 아주 분명하게 선을 듣게 되는 날이에요. 이 선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하시게 된다거나 여기서의 규율과 규칙은 이런 것이다.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4월 8일이고 신묘일인데요.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결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인맥이나 또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가 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의 변화가 아주 크게 생기게 되는 날이고요. 변화가 생기게 되는 날이고 업무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환경이 높다는 거죠. 환경에 한도가 바뀌는 상황이 금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죠. 주말로 넘어가서 4월 9일 임진일을 보겠습니다. 상관이 현관에 들어왔고요.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이신금이 놓입니다. 진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이 식상 씻어주는 에너지의 입고 입고지가 됩니다. 당장 필요없는 물건을 신금일관 분들께서 쇼핑을 하게 되어서 아 이거 왜 샀지라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값이 떨어지는 물건을 제가 진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일요일 4월 10일 개사일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잉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성분들은 식상이 자식에게도 해당이 되죠. 자식은에도 해당이 되는데 자식의 일 때문에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환경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월로 넘어온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복하셔야 되는 흐름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곧바로 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잠깐 볼게요. 민트님 안녕하세요. 변금 다음 주는 그냥 다 연기를 내야 아 연가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쉬신다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참고는 하시네. 너무 생각해 보지는 마시고 이안님 안녕하세요. 아 면접 보세요. 목요일에 목요일에 면접 아 한번 볼까요? 아 이제 계수까지 다 하고 제가 봐드릴게요. 조금 집중해야 되니까 저도 순서대로 하고 있긴 한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식이 없으면 아까 잠깐만요. 정신 아 신금 이시구나. 1월 운 얘기하신 거죠. 식신 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또는 뭔가를 지금 제가 논문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창작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머리를 쥐어짜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체력이 잘 안 돼서 한 10시간 8시간 이상 아주 고된 노동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에는 조금 쉬엄 쉬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의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날이에요. 일요일이 그러면 일반 분들도 그렇게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임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관입니다. 임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을목이라고 하는 장관에게 에너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여기 있죠. 임수 입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주관이에요.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 말은 즉슨 혹시 예전에 최근에 임수 분께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거나 또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손에 명예가 추락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명예 회복을 께할 수 있는 기회가 짧지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4월 4일 첫 번째 날짜 정의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에 떨어진 에너지가 바로 정제가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일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예요. 본인은 항상 로맨틱한 드라마나 영화만 찍어왔는데 스릴러물을 찍게 되는 그런 계약권이 들어오게 되어서 문제없이 계약 처리를 하시게 되고 또 그런 업무를 들어가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화요일 4월 5일 청명의 절기가 들어와서 갑진홀로 달이 바뀌고 무자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현관으로 들어왔고 겉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대다수 소수가 아니라 나 빼고 다수 다수의 의견에 임수일관문이 그냥 말없이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라고 노 라고 자기 혼자서 손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나랑 다른 뜻을 가지고 화요일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못하고 다수의 의견에 희생을 하면서 따라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4월 6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기축일은 정관이 성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세지 환경에 임수군께서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길이라는 이 환경지 자체가 바로 인성의 고지가 되죠. 금의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는 날입니다. 도움이 들어오고요.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4월 7일이고 경인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관에 어떤 공기관이겠죠. 공기업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종 증빙서류 세금이라던가 또는 진단서라던가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4월 8일도 보겠습니다. 식료일이고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배우고 있었던 과정을 내가 중도 하차를 하게 되거나 진행하고 있던 일 자체가 중단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멈추고 끊어지고 멈추게 되고 기다려야 되고 오류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단수가 일 날 벌어지고요. 이제 토요일 4월 9일 보겠습니다. 임진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평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환경에서 임수가 임묘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수의 고지가 수의 창고가 되는 글자 환경입니다. 가족이나 또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가져와서 내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접촉이라던가 구설 시비라던가 사람들과의 그런 시비 관제수 같은 것들이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4월 10일도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실제로 사귀게 되고 임수일관 분들께서 오늘은 여기저기 생전 가보지 않았던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하게 되는 운입니다. 여기까지 임수까지 했고요. 이제 개수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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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일관 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걸레를 쥐어짜듯이 을목이라고 하는 이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갑주날로 달이 바뀌잖아요. 한동안은 이게 끝판에 몰려있는 을목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이게 좀 끝에 될 만하면 고난과 시련이 닿아요. 진짜 캔디예요. 캔디 개수분들 어릴 때 캔디 만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고난 시련 이게 또 잘 될 만하면 들어오다 보니까 자주자주 막혀요. 마치 세면대에 뭐가 막히는 것처럼 자주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정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거의 다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나가고 이거는 다음주 들어가서 며칠 더 길어지거든요. 계속 짧은 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짜 4월 4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인데 현재가 선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크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업무 하시다가 서로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본인의 고집대로 결국은 개수가 밀어붙이게 됩니다. 상대방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게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4월 5일 화요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갑진홀로 바뀌게 되는데 무자일이 들어왔죠.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이날 화요일은 일적으로 개수분들께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가장 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웅동선수의 개수가 아니면 어떤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계시는 상황인데 이날 시험에서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무자 기둥 이 날짜에 들어온 기둥 그대로 너무 기억력이 치밀하고 너무 정확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분까지 기억을 거의 할 정도로 상대방의 어떤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요일 4월 6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현관이 청관과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축일이라는 환경 자체는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창고가 되는 날입니다. 꺼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개수분들께서 주변 사람들과 역시 수요일에 2차로 여기가 1차로 충돌이 있었다 그런다면 월요일이었죠. 수요일에 2차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차 충돌보다는 2차 충돌이 축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끝이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4월 7일인데 경인일이죠. 경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믿고 있었던 윗사람의 어떤 치명적인 과거나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개수분이 어떤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류를 들춰보다가 그 사람이 이를 알게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되나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A와 B의 이 선택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개수분들께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은 4월 8일이고 신요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핵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일 수가 있는데 실제 이날 일처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개수분들께서 검색을 해서 본인이 찾아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위 공기관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 날이에요. 누가 알려주는 일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뛰지 않으면 아무도 그 답을 얻어낼 수가 없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개수분들께서 발로 뛰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금요일에 모두 펼쳐지기 때문에 수고스러운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월 9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겉재가 천관에 들어왔고요. 관성 즉 정관에 해당하는 진토가 환경으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이 진이라는 것은 개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수의 에너지 자체가 바로 입고가 되는 수의 입고지 창고가 됩니다. 환경지 자체가 그래서 주변에서 개수 일관들을 드디어 크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들어와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 다음에 일요일은 4월 10일이고 개사일이 들어왔어요. 비견이 천관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바로 실질적인 필요인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은 퇴직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새로운 곳으로 개수가 튕겨나듯이 이동이 됩니다. 이날 이동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동이라는 것은 이날 이동운이 발생을 합니다. 이동운은 분리가 되는 이동운 이에요. 거의 집에서 동가를 한다거나 독립을 한다거나 회사도 큰 회사에서 일요일에 다른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다거나 내가 고향에서 다른 분리된 작은 소도시로 이동해서 나가는 큰 어떤 포차가 있다면 더 작은 포차를 내가 세워서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 소속사가 있었다면 나만의 독립회사를 찾아서 나가는 떠나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기토부터 계속까지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약속드린 것처럼 이연님 잠깐 좀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연님 말고 혹시 한 번 더 주역타로 잠깐 보고 싶다 있으면 주사위가 아니라 주역타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판 잠깐 좀 바꾸고요. 이연님 아까 전에 질문 한번 볼게요. 목요일에 면접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일관이 신금 목요일이면 4월 7일이네요. 이것도 타임라인에 박아놓을게요. 4월 7일 면접 무슨 면접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점이니까 제가 혹시라도 드리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실망하시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펼칠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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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좀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원래대로의 패턴대로 면접을 준비하지는 마시고 좀 돌발상황, 임기응변을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나를 면접을 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회사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당당하시고 늘 풀이 죽어있고 자신감 없이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자세로 가셨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소심한 태도를 버리시고 응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역 타로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이연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약간 배비 있으니까. 혹시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미리 공기의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없어지면 그냥 방송 종료하고 계시면은 제가 한 번 정도 더 봐드리고 종료를 할게요. 아 그래요? 많은 도움 되셨어요? 다행이에요. 너무 떨지 마시고 하던 대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내가 늘 뻔하게 봤던 어떤 일관된 태도가 있었다면 그걸 좀 버리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떨리죠. 면접인데. 요즘 또 일자리 자체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기회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포엔커님 어떤 질문 주시죠? 포엔커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방송 종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이 아주 특이하세요. 만성 피로로 인한 숙면중. 저도 이사 오고 나서 여기서 잠을 좀 푹 자는 편이라 그전에는 수시로 막 깼거든요. 아 이제 올라왔다. 볼게요. 음 아 가벼운 질문 주셨네요. 좋은 인연은 언제쯤 만날까요? 친구든 애인이든 구분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볼까요? 언제냐 시기를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편하게 물어보죠. 물어보셔도 되나? 앞의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심각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화주시고 오랜만에 한번 보는 거랑 어 지금 나왔는데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네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게 그 본인의 마음 속에 응어리진 부분이 풀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일하는 장소와 연관이 아주 깊고요.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적인 인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언으로 제가 하나 뽑았던 거는 어떻게 지금 나왔냐면은 자기가 본인이 원하던 이상형이 있다 그러면은 뭐 키라던가 외모라던가 또 어떤 타입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이런 기준선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상당히 양보를 하셔야 되는 즉 많이 물러나서 전혀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닌데 이 사람이 오는 거고 또 기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최소 1년 뒤예요. 아무리 빨라도 그 응어리가 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끝나고 나서 이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고 일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한 성숙기가 지난 다음에 그 인연이 다가온다고 결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햇살 자체도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딱 요맘때가 되지 않을까 꽃샘추위가 이제 딱 물러가고 있을 때 4월 초 그때 들어오지 싶습니다. 네 코엠커님 답이 됐을까요? 네 YIC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방송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분 제가 따로 봐드렸고 이것도 제가 타임라인에다가 꼭 달아놓을게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늦게 와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쯤에는 마지막 임수와 개수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도 일주별로 보는 운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맞으시면 채팅방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